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인 열악연화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엄마 찬스 진실은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의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튜사로 복무를 했습니다. 국문의힘 주장은 아들이 복무하면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다른 병사 휴가 일수 28일보다 긴 58일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인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19일간의 병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게 추 장관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통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게 이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장교회의 녹취는 있지만 전화통화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은 없습니다. 추 장관은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스스로 통화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 쟁점 규명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9일간의 병가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프지도 않은데 압력을 행사해서 병가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추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병가를 받은 것이다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네 추 장관은 당시에 아들이 무릎이 아팠는데 병가를 얻어 수술을 했고 치료 과정에서 휴가를 연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병가 처리 기록이 없습니다. 군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구두로 병가를 승인했고 기록이 없는 건 행정상 착오라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이 오후 늦게 변호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병가를 신청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쟁점은 추 장관 측에서 아들의 진단서를 공개하면 말끔히 해소될 텐데요.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품격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품격은 불결한 손가락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내 기재위에서 오의장 전임을 따로 다시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택해줬어요. 네, 비밀고 방문 잘했습니다. 아, 끼어들지 마시고. 피안해 놓지 마시고. 지금 조선인, 저기. 재선입니다. 네, 알아요. 우주님. 어디서 치십니까? 안 많이 오지게. 누구도 수술하고, 수술. 저한테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어른함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자 질의하는데 야지 놓고 뛰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러서 간 겁니다. 말을 끊은 의원이나 이를 가서 따지는 의원이나 또 일본어까지 써가면서 받아치는 의원이나 품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네, 여기에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거 폭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건 뭐 성희롱하는 것이냐. 손가락으로 가지고 하기가 유치한 공방을 부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0분 후에 회의가 재개됐고 김태흠 의원이 사과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이 준 소중한 시간 30분이 이렇게 또 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